용인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이 취임식을 열고 용인서부교회 김태진 목사를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. 김태진 목사는 취임사에서 올해의 키워드는 회복이라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배와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용기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취임식에 앞서 열린 신년감사예배에서는 포곡제일교회 담임이자 용기총 공동회장인 김종원 목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으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위해 또 동성애와 성평등, 인권조례 저지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.